자 22번 교육생은 체조 동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압으로 대체한다. 알겠나? 요거 한 개 매해. 요거 한 개 매해. 머리에 매해. 무릎 굽혀펴기 둘 동작 준비. 셋. 넷. 하나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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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일어서. 일어서 동작 봐라. 일어서. 정작 빨리빨리 안 움직이나. 준비. 하나. 둘. 셋. 넷. 고량 안 난다. 하나. 둘. 넷. 하나. 둘. 셋. 넷. 하나. 너무 서러운 겁니다. 안 돼서 갔는데.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억울하기도 하고. 근데 나중에는 저한테 좀 많이 화가 나서. 하나. 뭐 운분에 복받쳐서. 둘. 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. 둘. 셋. 넷. 21번. 20번 경제 실패! 체조 자세 똑바로 할 수 있나? 할 수 있습니다! 하나야 내려놓고. 열한 회. 안! 체육해. 체육! 열한 회. 필승!